오늘 오랜만에 정글 마리아 어서 안되겠다 사냥이나 오지게 조져야겠다 아 오늘 시바나 퍼닝 200 현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나 스토리 카이저임? 카이저 몰라 안 키워봤어 이거 아크인 듯 변신하면 새지 카이저에요? 시바나가? 카이저 한번도 안 키워봐서 몰라 아 얘 사냥이 빠르려면 뭐했더라? 여러분들 육성템 추천 중이야 저 유니온이 없어가지고 육성템 쉬운걸로 해야돼요 아 유니온 있구나 저 유니온 이번에 청복제 유니온 꼈어요 이게 봄업전용이에요 봄업전용 사냥에 별로 안좋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노란 세트 유컵부터 챙기라고? 미친새끼네 이거 이거 마채테 노작부터 먼저 셀게요 페미스킬 1레벨 찍어놓고 연소 연소 마스터에서 사냥해주시면 돼요 연소가 주력기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 내가 원래 어떻게 돌았더라? 추억이 안사지 와 너무 하다하다 네 쿠션을 잡은거 같아 영소연실 오졌다 빨리가 블루 블루 버프 레츠 디딘 아 자석패 넘는거 불편하네 자리요 하하하하하하하 하 와 블루런 룬타탈룬 와 마나무 헌룬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메이플스토리지요? 야 메이플스토리 여기 썼네 안녕? 야 현상금 사냥꾼 아아 뺏겼다 뺏겼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 어디 갔다온 사이에 현상금 사냥꾼 어떤 새끼가 먹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자리 때낀거 싫어냐? 저 퀘스트 깨기 싫어서 당분간 사냥 좀 돌게요 와 현상금 사냥꾼 와 풀리터 아우 바로 잡아버렸쥬 안녕하세요 자리 뺏으러 오지마셈 스틸범 에반데 저기요 저리요 자리요 매너 점녀 아 인기도 내려버린다 화난해 매너시간이야 매너를 레알 반바라먹었네 아 에 아 무서운데 저 스틸범 올거 같다 안전하게 사툼 아 미치쉐키네 진짜 이거 채널 못 옮김 이거 버그있을 아 룬 스틸 당함 닉네임 박제할꺼임 보은 자택은요 레알 매너 똥? 똥 빨아먹었네? 윙렛 때문에 2차 전직감? 아싸! 우후 아크로 전직했다 저 이거 변신하면 짱쌤 님들 저 패스 육상템 좀 살게요 화케이무기 아니야 이거 이거 그 착쿵무기 착감 한거입 한 3천만 메소에 4만 돈 좀 썼달까? 시안했죠 어디 보자 일단은 다시 리그오브레전드의 세계로 와서 RPG좀 좀 합시다 이제 이 드립 치는 것도 개노재미 잠시후 철이요 아 이거 먹어야지 강해진 이거 먹어야지 아 아 말 죽여주세요 마가지오는 여섯 아리 스팀 또당이 있어 너는 응수 존나 안졌네 아아아아 상제능력 방어력 실화냐 흐흐흐흐흐흐 안녕 설레 outlets 전해월릿 미안 우리 곳은 항상 싸우는가 아 시토 아 시토 후 죽여발이야 이거 먹어야지 경손실 안 나 자리요 너 감사 자리요 어이가 없네 몰락한 왕의 거 이거 어? 에픽 663임 663 깜놀어 차석팩 차석팩 벙을 신하냐 차석팩 벙을 났다 아 차석팩 신고요 아 이거 보따리임 저거 보따리이네 보따리 황금보따리 불었네 돈 나약한 거 보니까 아 아이씨 궁박아 궁박아 없어 쟤 쟤 없어 쟤 없어 진짜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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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왜! 알파 없는데 가보자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야 야 홈텔 16초 남았다 나이스 홈텔 사냥 성공 바이 바이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채쥬 하아 죽여 죽여 오케이 머쉬 없는 것 싫어하냐? 저 다시 버닝하러 가 150이구나 나 이거 맞네 180임 존많게임 궁서 궁서 그게 말야 손 맞추니까 사기네 님들 살려주세요 군나 세네 우인수 가야지 지금 덱스만 오지게 올리는 중 사실 메카닉이었던 거임 미친놈 전사인데 왜 덱스 올릴 명중률 높여야 함 지금 명중률 높이는 거임 궁이나 빼야겠다 아뇨 또 히히 찾으러 갑니다 20명 아아아아아아 미친새끼 저거 뭐야 저 똥 왔어 똥 왔어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나 이제.. 지렸다 홈텔 파드 사냥하러 갑시다 룬 좀 까고감 아싸 파멸의 룬뜸 아 나 지진룬뚬 지진룬 지진룬 갔나 하하하 지진룬으로 보스 잡는 거 싫어하냐 카오스 아니야 다음 거 다음이 카오스임 하나 싫어한 거는 레벨링 개 잘 됐구만 원래 내가 존나 빡세게 할 때가 잘 됐는데 지금 나름 빡세게 한 게 아니어서 벤트 치면서 하니까 개 안되네 퀘 기업 어려나 황 freed 오 두고 기업 한 나이스! 저희들이 뭐 생각하는 게 없다? 카우스 잡궁 잡읍시다 잡궁 잡읍시다! 근데 길뚤은 나중에 하죠! 길뚤 귀찮음! 길뚤 나중에 합시다! 좋다 길뚤은 좀 귀찮다 할까? 와 내가 지금 전섭 최고로 레벨 높음 내가 만렙 최초고 지금 거의 타락파워 시바나인 듯 길뚤은 좀 귀찮아 길뚤은 좀 귀찮아 길뚤 갑시다! 죽여버려! 아 바비 뭐야 존나 잘 죽네 뭐야 왜 이렇게 잘 죽어 애들 아 길뚤 수공 100만 실화냐 18렙 수공 200만이 지금 242만이 캬아이! 아 길뚤 도저씨니 코잼 하나만 주라고? 아이씨 코잼은 없고 인기도 올려드리 하하하하하하 재밌겠습니다 다시는 안할 좆같은 메이플 컨셉 시바나네 이거 댓글반응 예상이 간다 뭔 개소리야! 아아아앜 으아아ㅏ아아 Queeb 秋 notified